2월 13일에 일본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2.3의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은 지진과 규모 2.4의 진원의 깊이가, 10km인 지진이 두 차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같습니다.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에는 도카라열도에서 50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은 이유를 하여서 역대 최고 횟수였습니다. 두 번이나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2022년의 세 번째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카라열도 근처의 스완호세지마도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인근은 현지 교수 효과나다 해역의 군발 지진과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 그리고 화산들의 폭발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호카이도의 내무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월 27일에 이 지역 호카이도 내무로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으며 2주 전입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호카이도 내무로 지진은 1월부터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작년을 살펴보면 호카이도의 내무로 지역의 지진은 9월, 10월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1월, 12월은 한 달에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지진 패턴을 보면 지진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그리고 일본 전체의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 나타날 경우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13일 야마가타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2월 10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일 전입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요즘 야마가타현에 지진이 많습니다. 재작년 2020년 2월에 야마가타현에서 단기간에 지진이 3번 연속 발생을 했으며 그달 2월 13일에 쿠릴렐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2월 13일이면 1년 전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3 후쿠시마의 진도 6강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이시카와에서 진도 5강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2월은 야마가타에서 지진이 증가한 후에 호카이도와 오키나와 관동지역과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야기연에서 2월 13일에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2월 10일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일 전이고 근처입니다. 동북지역 미야기연도 1월부터 갑자기 지진이 많아졌습니다. 동북지역 미야기연은 2월 13일과 2월 10일 그리고 2월 8일 일주일에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시마 역시 3일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야기연 근처의 야마가타연에서도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야기, 후쿠시마, 야마가타에서 지진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동북지역에 지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